네, 출발 증시 하나에 오늘은 김민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앞서 퀴 모닝 노트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4분기 실적뿐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어느 쪽이 좋아질 것인지 그러면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어느 쪽을 봐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와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장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워낙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추세가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가 좋아지는 그림이냐 라는 정도로만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오히려 초점은 올해에 대한 실적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는데 그런 업사이드가 얼만큼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잠깐 보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확인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우리나라 주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거의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크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게 되면 의외로 저희가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보다도 높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는 중국보다도 한 단계 높은 상황 쪽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와 함께 주식도 주식 시장도 이를 걸맞추면서 좀 올라오고 게다가 한국 시장이 별로 안 비싸네 이런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총합적인 흐름들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좀 늦은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쪽을 좀 대처를 잘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변화가 나오는 쪽 흐름들은 오리쯤 늦었죠. 이런 쪽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입지나 여러 가지 동향들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로 국립기업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한국의 수출이고요. 그와 함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차이신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를 말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미국은 또 소비 국가입니다.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최근에 수출 동향들 생각보다 양호하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지난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환기 쪽을 바싹 다가서면서 이제 반도체만 터나면 우리 괜찮다, 알아보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하나 더 관건은 환율이겠죠. 이쪽이 어떤 단가를 어느 정도 좀 실적, 금액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좀 꺾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가장 많이 사줘야 될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는 시점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련된 여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현금 지급도 가게 늘리고 게다가 또 경기 부양제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단 올해 한 상반기 안에 확인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시 소매 판매 늘어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아무래도 실적 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눈높이가 높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각은 올해 실적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기업들에서 전망하고 그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 올해 273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영업익 전망치가 작년 대비 한 40%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182조까지 나오면서 2019년도가 많이 위축돼서 122조 원대 그런데 작년은 그래도 선박했다는 관점 쪽에서 130조 원대 물론 삼성전자 여파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보다 좋은 182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신감이 지금 최근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한 1, 2년 동안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힘들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도 여전히 강경 기조로 나갈 거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 강도가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실적들이 부족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쇼티지입니다. 즉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이 라인이 무너졌다가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공급 쪽은 제대로 지금 라인업을 못 갖추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19 때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받고 어느 정도 공급 라인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국가들 쪽은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한국 쪽의 기회 요인들로 더 많이 작용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회복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경기 민감 섹터가 기지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쪽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 상위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떤 쪽이 가장 많이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라는 쪽을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 늦었댑니다. 가장 많이 작년보다 300% 이상 드러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통신 장비 쪽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위헌됐던 글로벌 5G 투자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되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핵심이 5G다 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지난 T모바일이었죠. T모바일에서는 삼성 원자가 수주를 할 걸로 보였는데 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을 해야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백화점, 자동차, 제약, 반도체 모두 다 70%대에서 150%대까지 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정유화학, 건설, 조선 철강 금속 모두 다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면서 일단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통신장비, 백화점, 자동차 등등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기대할 만한 업종군이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네요. 네, 지금 그래서 관련된 섹터 쪽에서 대표주자와 함께 실적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그런 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조선 쪽은 올해 또 작년 대비해서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 한국조선 해약을 보게 됐을 때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하지만 중요한 게 신조선까지 있어서 따라 올라와야 되겠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가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신조선가도 올라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죠. 그래서 확인만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통신장비 쪽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눈높이도 높아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수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오는 건 벌써 실적 좋아진다, 아니다. 좋아진다, 아니다. 벌써 양치기 소년 입장을 3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일단 수조를 보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백화점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 분위기와 함께 자동차도 당연히 좋아지는 분위기 쪽에서 일단 해외 판매 쪽에 중국 판매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판매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중국이 턴을 해야 좋아지는 미국과 함께 보통 중국이 거의 글로벌 판매의 한 30%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실적도 끌 것 같고요. 또 친환경차 성과도 봐야 되겠죠. 또 함께 제약직 쪽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좋아질 거론 보여지는데 바이오주에 대한 요즘 모멘텀은 좀 약화되어 있는 수 쪽에서 너무 기대감은 높지 않고요. 반도체 쪽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물론 실적을 기대감은 높은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 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고는 1월 달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현물 가격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공급 쪽에 대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알아보게 되면 1월 달 말에 발표되는 고정거래 가격도 벌써 뛰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현대 건설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쪽은 거의 이제 터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급 확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수주도 코로나19 이후로 지연된 어떤 플랜트나 여러 가지 해외 쪽의 모멘텀들이 확보된다. 그러면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광석도 중요한 게 포스코 같은 경우나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지는데 일단 철광석이나 여러 가지 가격들이 인상된 부분만큼 충분히 비용을 전가할 정도로 가격 인상이 이끌어지느냐라는 여부인데 최근 들어서 속속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 알아보게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섹터라든지 기업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관심 과정을 대표적인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다 좋은데 주가가 올라오나 보니까 여기서 덜컥 상위보다는 추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중소정조가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자고 하는 게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또 코로나19 피해 섹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쪽에서 일단 백화점 쪽은 현대백화점이 좋아 보이고요. 잘 선방한 만큼 확장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의류 쪽의 휴라울링스 그리고 또 J컨텐트리 같은 경우 영화관 쪽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K컨텐츠에 대한 입장들이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고요. 철강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대한제강은 어제 과징금이 담합했다는 과징금이 부합돼서 약간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경영청구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또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흔들리면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건조대 쪽은 대우건설, 아세아시멘트 이런 어떤 건조대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죠.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심텍 같은 경우는 일단 DDR5 이제 전환이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면 가속화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회사라든가 테스 어버브 반도체, 무슌테크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비밀몰이 쪽인데 MCU라고 하는 가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밀몰이 쪽인데 이쪽이 비밀몰이 요즘 구하기 힘들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DB 하이텍만 가는 게 아니라 어버브 반도체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 철강, 건설, 반도체까지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0원 inten애ино 노을하시고 약점이 프랑스